안녕하세요 복숭아 재테크의 피치데디입니다. 2020년 3월 미국 주식 투자하는 기록을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매수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 중시 서킷 프레이크가 4번 있었죠. 제가 2020년 3월 5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미국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로부터 4일 후 3월 9일, 3월 12일, 3월 16일, 3월 18일 4회에 걸쳐서 서킷 프레이크가 발동을 합니다.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 할아버지 저 모습이 나오면 미국 주식이 석절없이 하락하는 날입니다. 제가 3월 5일 레버리지를 사용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 하락이 저 정도에서 멈춰서 미국 주식이 다시 반등을 할 줄 예상을 했는데 저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1차, 2차, 3차, 4차 연달아 카운터 펀치를 내방을 맞습니다. 정말 3월 한 달은 엄청난 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월 한 달 동안 저의 딸아이 피치가 매수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 한 주 48.24달러 로얄 더치 셀비 한 주 스타벅스 한 주 AT&T 한 주 나스닥 ETF인 QQQ 한 주 이렇게 해서 3월 매수 금액은 546달러를 매수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제가 매수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슨 모빌 한 주 32달러 코카콜라 한 주 39달러 로얄 더치 셀비 두 주 25달러 기술주 ETF인 XLK 두 주 나스닥 ETF인 QQQ 한 주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 9주 알트리아 그룹 20주 AT&T 54주 1623불 그래서 제가 매수한 금액은 총 3,007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2020년 3월까지 배당 및 평가액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따라 이 피치는 배당금은 한 번도 아직 나오지 않았구요. 총 매수 금액은 908달러 현재 평가액은 781불 손실률 마이너스 14.5% 두번째로 저의 계좌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배당금을 받았어요. XLK ETF죠. 기술주 ETF 배당금은 0.63달러 저 배당금은 세금을 제외한 순입금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한 총 금액은 4,660불을 매수했는데 현재 평가액 금액이 4,302달러 마이너스 7.89% 세번째로 제가 레버리지 를 쓴 계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허스피탈리티 리치 종목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8.5달러 입금이 되었구요. 처음으로 제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용한 금액은 7만 6,180달러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31일 기준으로 5만 7,046달러 평가액을 기록하고 있구요. 마이너스 25% 거의 지금 다우지수 시장 그 하락폭만큼 손실이 지금 기록중입니다. 배당금 들어온 것은 원화로 1200원을 따지면 1200원이구요. 이번달에 3월달에는 아직 이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출을 3월 5일을 했기 때문에 4월 5일날 지금 대출 이자가 지급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버리지 계좌를 보시면 손실률이 마이너스 25% 그 중에서 가장 손실률이 적은 것은 알트리아그룹 일명 조약주라고 하죠. 담배회사와 담배회사인데 그게 지금 손실률이 가장 적습니다. 3월달 힘든 장을 지나오면서 저와 제 딸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여기에 옮겨왔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 낙서장 중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라는 글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3월 힘든 장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 딸아이 훗날 이 영상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저에게 해두고 싶은 글귀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